일단 발만 먼저 돌려줄 수가 있어? 발표만 먼저 돌려줄 수가 있어? 대형 발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 발가락이 약간 안쪽을 향하게 되고 찰 때 이거 중심으로 이렇게 물이 올라오는데 먼저 찰지 말고 기다리고 흘대고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이 나요 그다음 흘대 다리 자리가 부셔지고 흘대 그다음 이런 느낌 반대쪽 쭉 치는거에요 공차듯이 딱 둘 넷 위로 쭉 올리는게 아니라 약간 흘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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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흘대 공차듯이 하나 어때요? 느낌이 나요? 약간 이런식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위로 쭉 올리지 말고 이끈으로 흘대고 흘대해봐요 어때요? 땅땅땅땅 하나 둘 자 이 상태에서 발쪽으로 계속 차주고 하이크 툭툭툭 자 발 차가고 손가락 옳지 올라올 때 손이 쫓아져요 여기서 올라올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번에 올려보면 몸이 가라앉아서 안되고 하나 천천히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쪽 올라올 때 하나 둘 셋 흘대고 이렇게 흘대하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나 둘 셋 흘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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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셋 둘 셋 양쪽 네 또 grades 하나 둘 감사합니다.